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deposit, please. 얼마를 입금하시겠어요?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제 계좌에 500달러를 입금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deposit $500 into my account.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withdraw some money from my account, please. 얼마를 인출하시겠어요? 200달러를 인출해 주세요. I'd like to withdraw $200, please. I'd like to withdraw $200, please.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account, please. I'd like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account, please. I'd like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account, please. 수치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수치인의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수치인의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수치인의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수치인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이체하시겠어요? 얼마를 이체하시겠어요? 이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Could you please tell me your account number? 신문증을 보여주시겠어요? Can you show me your identification? Can you show me your identification? Can you show me your identification? 얼마를 이체하시겠어요? How much would you like to transfer? 어디로 자금을 이체하시겠어요? Where would you like to transfer the funds? 여기서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What kind of account can I open? 당자예금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open a checking savings account.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하나요? What documents do I need to bring to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How much do I need to deposit to open an account?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나요? Can I transfer money to another bank?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How much does it cost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bank? How much does it cost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bank? How much does it cost to transfer money to another bank? 인터넷을 통해 돈을 이체할 수 있나요? Can I transfer money online? 인터넷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ow do I transfer money online?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나요? Can I set up automatic transfers? 수치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confirm the recipient's information? 수치인에게 메시지를 추가하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add any message to the recipient?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해요. I need to withdraw some money from my account. 오늘 출금하실 금액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How much would you like to withdraw today? How much would you like to withdraw today? How much would you like to withdraw today? 이 거래를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transaction? Can you help me with this transaction? Can you help me with this transaction?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deposit some cash into my account. I'd like to deposit some cash into my account. I'd like to deposit some cash into my account. 신용카드를 신청하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Would you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Would you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계좌 개설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출 신청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대출을 제공하나요? 대출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얼마까지 이체할 수 있나요? 이 채를 시작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은행 내역표를 복사해 줄 수 있나요?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뱅킹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투자 기회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분서를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은행의 슬프트 코드가 뭐예요? 국제성금수수료가 있나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제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제 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양식 채우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도와주시겠어요? 계좌이체를 도와주시겠어요? 이 수표를 내 계좌에 입금하고 싶은데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뭐예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뭐예요? 제 배우자와 함께 공동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계좌를 원하시나요? 저는 저축 계좌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문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에 여건이 있습니다. 이 계좌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이 계좌의 이자율은 2%입니다.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요? 이자는 매달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좌 유지 비용이 얼마인가요? 계좌 유지 비용이 얼마인가요? 계좌 유지 비용이 얼마인가요?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나요?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나요?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수취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수취인 계좌로 송금한 돈이 얼마나 빨리 입금되나요? 수취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미국 달러를 한국 언화로 얼마나 환전할 수 있나요? 내 고정 비용에 대한 자동 결제를 설정할 수 있나요? 내 고정 비용에 대한 자동 결제를 설정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공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내 계좌에서 사기 거래가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새 계좌 개설을 위한 요구 사항이 뭐가 있나요? 이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합니다.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설정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출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좌 비밀번호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청구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공하는 다양한 계좌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청구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could you please explain the different types of accounts you offer could you please explain the different types of accounts you offer